안녕하세요. 바로 그린그린입니다. 이 집에는 완전히 흑색 다할리아가 있네요. 흑색 다할리아. 와, 특이하다. 까마면서도 빛이 이렇게 생각할까? 푸른빛이 나면서 까맣다고 그럴까요? 어머, 너무 예쁜 다할리아. 특색 있는 다할리아만 키우네요, 이 집은. 특색 있는 다할리아. 정말 예쁜 다할리아. 정말 예쁜 꽃 발견했는데요. 이게 씨앗파종일까요? 구근파종일까요? 잎은 아,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귀한 꽃이다. 그죠? 귀한 꽃이죠. 정말 이뻐요. 아, 이쁘다. 다할리아가 이렇게 늦게 예쁘게 피는군요. 진짜 너무 이뻐요. 이렇게 특이한 다할리아가 있어요. 너무 좋네요. 여기엔 산틸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예쁘게 맺었네요. 어마어마한 무디하게 크네, 나무가. 꽃도 예쁜데, 열매도 예쁘네요. 이렇게 큰 나무가 두 개나 있어요. 꽃도 괜찮고, 열매도 괜찮고, 가로수, 아니, 정원수로 심어도 괜찮을 듯 싶어서 한번 찍어봅니다. 새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네요. 이게 다 익어가면 엄청 예쁘겠다. 엄청 많이 날려서. 와, 어떻게 이거 몇 년이나 돼서 이렇게 클까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